자 몇년만에 그 게임 다시 찾아왔습니다 캐리 엘리베이터 요거에 무려 우주 대스타 허기훈씨가 또 추가가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또 찾아왔습니다 오우 다양한 녀석들이 또 추가가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한번 봅시다 이번 살인자 슈렉이요? 슈렉이 살고 있는 숲에 찾아온 것 같은데 자 코인을 먹으면서 안쪽에서 한번 생존을 해봅시다 아니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죽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? 일단 좀 이쪽으로 들어가서 숨어보자 슈렉이 약간 멍청해가지고 이쪽으로 쫓아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밑에 있다 근데 오우 제프터킬러 이 엄청난 누군가 거의 뭐 빨간 마스크급에 찢어진 제프터킬러 얘 겁나 무서운데 와 이거 시작하자마자 들어왔네 도망쳐 나에겐 목숨인 뭐 아니다 마이클 마이어스 처음 보는 애인데요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아니 원래 예전에 여기 올라가서 숨을 때가 있었는데 35초 동안 버텨야 돼 도망쳐 오 아 아 오 끔찍한 살인마예요 나 와따봐 이쪽에 숨어 오 탈출 성공 나이스 아 나 빨리 허기원 씨 보고 싶은데 오 에나벨 인형이 살아 움직인다 와 딱 느낌이 예 그 파피 같은 느낌 나잖아요 원조 파피 같은 느낌이랄까 에나벨이 살아 움직이는 인형 너무 끔찍합니다 이거 제가 한 2년 전에 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이쪽에 있으면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한번 숨어보자 이거네 어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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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2 좀만 더 버텨 살 수 있어 우리 오케이 이게 딱 보니까 몇 명이 희생시키고 살 사람은 살아야 돼 뭐야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베스터 아 야 이거 다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실상 다행히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내 목숨을 수확하러 온 하베스터 Ok 또 뺑글 뺑글 돌면서 나는 살거다 나는 꼭 살거야 다음 살인자 나와주세요 고스트 페이스 오케이 오케이 쟤네들이 어그로 끌고 있는 사이에 와 순식간에 죽는데요 탈출하는 방법 없나 따로 화장실에 손에 쓸래 휴지 니가 파는 순간 좋아 난 이 화장실에 휴지가 되겠어 휴지 분신술 성공 아 익산 벤 날 만들 수 있니 벤 EXE 이 소리 맞아 이 소리 잊지 않았지 내가 어디 갔어 근데 탈출할 수 있던데 탈출해 보고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얼굴 한 번 보자 오우 이 끔찍한 사운드 아직 안 걸렸거든요 져 암마 내가 왔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 오 카툰 캣 그 녀석 나타났다 어딨어 왼쪽에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머머머 와 순식간에 잡아먹혔네 사실상 눈에 띄면은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에서 이번에는 웬 가면을 쓴 살인마가 쫓아오는 듯한 이 느낌 야 얘 완전 고수네 어구로 얘한테 완전 끌려가지고 올라오질 못하는데요 할 줄 아는 놈이네 얘 좀 빡센데 아아 야 나와봐 올라가 올라가 5층 올라왔어 다행히 그렇게 데미지가 세진 않은 것 같아서 나도 여기서 한번 장난치고 싶네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갔대 아 올라가고 싶구나 아 얘는 좀 쉬운 편이네 멍청해가지고 좋았어 많이 살아남았죠 이번엔 다음 녀석이 또 기대가 되는데 아 허기허기 언제 나와 우리 허기원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허기원씨 모습 궁금한데 이번엔 소닉이다 소닉씨 계세요 어디 어디가 있는 거야 와 얘 이쪽에 거울놀이 하고 있네 서로 하하하하하 뭐하냐 얘 약간 멍청아 블러드메리 와 이거 사진만 봐도 굉장히 섬뜩하게 생겼는데 설마 저 거울 속에서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얘 역시 이렇게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질 않는 걸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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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허기허기시.. 허기허기시 좀 만나고싶은데 당신은 언제 나오는거에요? 어? I'm scared? 얘는 또 뭐에요? 처음보는앤데? 말그대로 저 얼굴이 쫓아오는거는 좀.. 그렇지 않아.. 야 잡아먹힌다! 와! 하늘도 날아! 이건 좀 아니지! 오오오오오! 어.. 속도는 빠르진 않은데 거의 자.. 계속 잡아 먹을 기준으로 쫓아와요 저거 어.. 제가 근데 프레디를 해보진 않아서 얘가 정확히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지만 대충 봤었거든요 여기 또 뭐야 어.. 위 입구도 막혀있고 으아악!!! 어허 나 진짜 정신나간 꼼생이 ardsimuk 코인으로 뭐 좀 사볼까? 점프 부스트! 오! 스피드 빨라졌어! 예이! 짱! 오! 하늘 나는데? 이거 개석이잖아? 이번에는 제대로 생존해주마... 아! 발뒤씨! 뚜뚜뚜뚜뚜 뚜어어어! 점프! 하하하! 이거 상당히 강력한데요? 쪄어어! 뭐 쫓아오지? 오! 야! 완전 개석이잖아 이 칼! 어? 아 칼이 이외래용이구나! 아 나 진짜... 칼 하나 더 사와야겠다! 이거 클립을 들고 있는데 쇼? 이것도 꽤 빠른 것 같다? 우와! 얘도 점프력 엄청나네! 아니 이건 뭐야? 처키? 우와... 얘도 원조 파피 중 하나잖아요! 살아있는 인형! 으아! 얌! 어... 공포의 장난감... 처키! ocalypse 조금 야 Serbia 저 망치로 전복 썰 나가고 있어요... 오! 야 잠깐만... 게 오? 어.. 여기 어찌까지 쫓아와 아OM!! 아OM revisit 사이렌헤드 등장이요 공포 그 자체에 연출 미쳤다 이거 이게 맞아요? 사이렌헤드 잡아먹힌 일정전입니다 이거 얘들아 다음 목표는 누구야? 다음 목표는 나냐? 나야 나야 이거? 자 드디어 떴습니다 허기허기 이제 반가운 수준이에요 이 자식이 보겠다고 내가 개고생을 했는데 어? 와 그 플레이타임스토어 그대로 구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뒤쪽에 허기허기 와 얘 겁나 빨라 오 노 그만 허기허기 반가웠다 반가웠다 에이 반가웠다 감사합니다 헤이 에이 이였 아